안녕하세요 스물여섯 살 백승주 라고 합니다 나 못가요 나 아버지 자식이야 딸이야 나 여기 쓸 자격이 있어 내가 돈 때문에 온 거야 그래 나 그거 바라고 왔다 그거 바라고 왔어 남들 다 아빠 있잖아 남들 있는 아빠도 없다고 하면서 살아야 돼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왔어 나 조용히 살겠다 하잖아 하고싶은 노래도 안하고 살겠다 하잖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여기 있는 내 눈 이거 꼭 이거 다 아버지가 만든거잖아 나 여기 있잖아 왜 내가 없었으면 해 왜 내가 이렇게 있는데 왜 으아아악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감사합니다.